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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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들이 뭔가를 찾아냈군. 쇼! 쇼! 3분만 하면 된 2분만 하면 된 2분만 하면 된 2분만 하면 되죠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난칠 시간 없다 니라 놈을 끝장내라 쇼! 그 상대는 니라! 개들이 뭔가를 찾아냈군 나랑 같이 놀래? 난 마을라 아 그래! 그것도 재밌겠네 아하! 그건 사고였다고! 이 인생에다는 세종일! 다 Villegas 혀 비가 와도, 눈이 내려도 아하! 그건 사고였다고! 퍼내게 승리를! 비켜! 이런 장례까지! 그래, 그거 또 재밌겠네? 아... 진짜? 그래! 그거 또 재밌겠네? 죽은 척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그래 그것도 재밌겠네 나의 자리 없어 고대 혼령들이여 내 부름에 답하라 뿌리와 동굴로 저들을 몰아낼지니 쇼! 그 상대는 옹이뿌리 개들이 뭔가를 찾아냈군 이곳에서 떠나라 그리와 동굴로 저를 사는 것 같다 이곳에 대해 더 많은 데에 대해 이곳에 대해 더욱두고 이곳에 대해 더욱두고 이곳에 대해 더욱두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어 아아, 저게 뭐지... 내가 개판을 보여줘 내 조각대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켜!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해!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해! 비켜!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비해! 오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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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골은 예전에 너같은 쥐새끼들을 모조리 말살했지 쇼! 그 상대는 하니골! 개들이 뭔가를 찾아냈군 이번엔 또 어떤 쥐새끼가 기웃거리는 거냐 일 Krishna 하루에 다시 오는 걸 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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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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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모자, 너도 모자, 모태겐 모자! 고맙다고 해요. 비가 와도, 눈이 내려도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이거 뭐야, 살려줘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고맙다고 해요. 그 다음, 레스빈이 딸에게 도전하는군요 그 다음, 레스빈의 영웅을 공격하십시오 그 다음, 레스빈의 영웅을 공격했소 레스빈의 영웅을 공격했소 레스빈의 영웅을 공격했소 과연, 네 동족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겠느냐 그 상대는 비투스 개들이 뭔가를 찾아낸군 아직도 날 사냥하려는 거냐 넌 마음에 안 돼 내 두려움이 느껴진다 바다 깊숙한 곳에 철어야겠군 내 두려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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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이 나를 부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비켜! 비켜! 그 하수인은 이미 공격했어.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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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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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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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버려둔 걸까? 왜 하가사랑 한패가 된거지? 네가 그녀의 힘을 알게 되면 개처럼 꼬리를 내릴 것이다.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. 마음에 안 들어. 우리 교단에 들어라. 금요일에는 경품 행사도 한다. 학살을 시작하자. 렉슬라마스. 우리 교신 망자를 불렀는다. 나 책 가져간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렉슬라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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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췄f. 렉슬라마스. 내 충직한 신봉자들이에요. 잡으리야. 치니까아. 홀델이 홀델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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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낸신 차량이다! 복법 같은 녀석! 까마귀의 뜻대로! 그 녀석! 나중에 필요했는데... 큰 녀석! 나중에 필요했는데... 죽을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! 죽을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! 욕을 끌어라! 금요일에는 경품 행사도 한다! 죽을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! 에이! 으웨어! 이은 좀 사나운 애들이거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퀼디아스를 위하여! 퀼디아스를 위하여! 앞으로 나오거라, 내 종이여. 날 다시 한 번 섬겨라. Symptoms하기 퀼디아스아스 퀼디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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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녀석을 위하여! 까마 깨에 뜨떼어 까마 깨에 뜨떼어 그래가 왜 이렇게 해야지 뭐해? 킬뉴스를 위하여! 킬뉴스를 위하여! 난 이미, 난 이미 공격했다. 까마귀의 뜻대로! 까마귀의 뜻대로! 킬뎌스를 위하여 오거라 내 아이들아 옛뜻대로 네 목숨을 바쳐라 이 목숨을 바쳐라 이 목숨을 바쳐라 이 목숨을 바쳐라 킬뎌스를 위하여 이 목숨을 바쳐라 이 목숨을 바쳐라 이 목숨을 바쳐라 이 목숨을 바쳐라 까마귀의 뜻대로 까마귀의 뜻대로 괜찮은 재주로군 이런 목숨을 바쳐라 동네 프리미엄! 캣패스! 잠시만요! 다시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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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재주로군! 우리 교단에 들어는 금요일에 경쟁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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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수가 없군! 날 찾아와라! 마녀숲의 심장부의 도사리는 끔찍한 공포를 선사해 줌마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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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